여러분, 써니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힐링 ASMR 오만과 편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결혼만이 여성의 절대적인 삶의 목표이자 가치였던 18, 19세기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 반기를 들고 이 사람 없는 결혼은 하지 않겠다라고 외친 엘리자베스. 어찌 보면 유별난 그녀의 러브스토리의 서막을 살짝 읽어봤어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첫인상으로 편견을 갖게 되는 한편 베넷과의 재산을 물려받을 친척 콜린스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과연 엘리자베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 날, 롱본에서는 새로운 일이 벌어졌다. 콜린스가 정식으로 청혼 선언을 한 것이다. 토요일에 휴가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또한 청혼하는 순간까지도 망설일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용무에 따르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 나갔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 베넷 여사, 엘리자베스 그리고 가장 어린 딸 중에 하나가 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베넷 여사에게 꺼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리따움 엘리자베스와 함께 사사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주머님? 엘리자베스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불키고만 있는데 베넷 여사는 즉각적으로 대답했다. 아휴, 그럼요. 물론이죠. 리지도 아주 기뻐할 거예요. 거절 같은 게 나올 리 있겠어요? 예, 키티, 넌 위층에 올라가 있으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뜨개질하던 것을 챙겨서 서둘러 나가려고 하는데 엘리자베스가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머,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시라고요. 콜리스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모두 빼놓고 나한테만 할 말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나도 나가버릴 거예요. 아니야, 안 돼. 리지, 넌 여기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도 엘리자베스가 정말로 신경질이 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이면서 나가려고 하자. 그녀가 소리쳤다. 아휴, 리지, 넌 여기 남아서 콜린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해.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의 그런 말까지 듣고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조금 고민해본 결과 그런 일은 되도록 신속하고 조용히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자리에 앉았고 비탄함과 우스꽝스러운 사이에서 우락가락하는 감정을 사기려 노력했다. 베넨 여사와 키티가 나가자마자 콜린스는 얘기를 시작했다. 엘리자베스, 그대의 겸손 때문에 사촌이 낮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장점이 돋보이는군. 이렇게 겸양을 떨지 않았더라면 내 눈에 덜 매력적으로 보였겠지.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말은 그대의 존경하는 어머님의 허락하여 하는 말이란 점을 알아줬으면 해. 그대 성품이 얼마나 야릇다든 간에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의심할 수는 없을 거야. 내 의도는 항상 그대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했으니까. 나는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를 내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게 됐어. 그치만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나의 입장을 설명하고 하트 포드셔로 내가 아내를 구하려 왔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군. 이제 그의 말을 어떻게든 중단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선생님, 너무 서두르시는군요. 전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도록 말씀드리죠. 저한테 그처럼 찬사를 보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영광인 줄은 알지만 전 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군요. 콜린스가 손을 내재으면서 말을 이었다. 여자들은 남자가 처음으로 청혼할 때 속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절할 때가 많다는 점을 난 알고 있지. 때론 두 번이나 세 번까지 거절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 그대가 지금 하는 말에 난 기죽지 않을 테고 그대를 머지않아 결혼식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은 그대로일 거야. 엘리자베스가 소리 질렀다. 내가 그처럼 거절했는데도 그런 희망을 갖는다면 아주 오산이에요. 그런 여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난 두 번째 청혼에 자기 운명을 맡길 정도로 당돌한 여자가 아니랍니다. 난 지금 아주 진지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당신은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테고 또 나도 절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여자예요. 엘리자베스는 매력과 끌림을 느끼지 못하는 이 콜린스의 청혼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결혼에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 당시로서는 한 발 앞서간 생각을 하는 그녀였던 거죠. 한편 오만한 다아씨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엘리자베스 그녀는 자신을 흠모하는 또 다른 남성 위컴으로부터 이 다아씨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고 또 잘 돼가던 빅리와 제인언니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 다아씨라고 오해까지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이제 완전히 확실시하게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엘리자베스는 오만한 다아씨를 경멸하게 되죠. 그녀는 자기가 머무는 방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될 순 없었다. 다아씨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뿐일 것이다. 빅리와 제인을 갈라놓기 위한 모략에 그가 관련됐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두 사람을 갈라놓은 주인공이 캐롤라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인이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이 그 사람의 교만과 사악함 때문이었던 것이다. 다아씨가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다감하고 자유로운 언니의 행복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뤄놓은 해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반대할 만한 몇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로 알아들었다라는 게 다아씨의 말이었는데 그 강력한 이유라는 건 아마도 제인의 두 삼촌 중에서 한 사람은 시골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을 런던에서 장사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녀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언니 하나만 놓고 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테지 매력도 있고 선량하기도 하니까 머리도 좋고 교양도 있고 또 매너도 좋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좀 괴팍한 데가 있으시긴 하지만 다아씨가 경멸할 수 없는 능력도 갖추시고 또 다아씨가 따라갈 수 없는 인품도 있으시니까 그녀의 생각이 어머니에게 미치자 약간 귀가 사그라들긴 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다아씨가 반대할 리는 없다고 생각됐다. 다아씨가 반대를 한다면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의 지각력 결핍보다는 지위 결핍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다아씨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여동생과 빅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제인과의 결혼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게 됐다. 그 일로 인해서 흥분된 그녀의 감정은 눈물이 나오면서 두통으로 이어졌다. 저녁때는 두통이 더 심해져서 사촌을 따라 로싱스 저택으로 가서 차를 마시는 걸 거부해야만 했다. 다아씨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혐오감은 이렇게 극에 달한 반면 다아씨는 총명하고 위트있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돼요. 처음 봤을 때는 빼어나게 예쁘지도 않고 그저 그랬지만 볼수록 매력있고 더 알고 싶어지는 엘리자베스. 다아씨는 어느 날 그녀의 앞에 나타나 폭탄 선언을 하죠. 그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벨이 울렸다. 그 소리에 갑자기 정신이 든 그녀는 방문한 사람이 피츠 윌리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절부절부했다. 전에도 한 번 그가 저녁때 찾아온 적이 있고 지금도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다아씨였고 그래서 피츠 윌리엄을 생각하고 있던 그녀의 기분은 돌변했다. 다아씨는 서둘러서 그녀에게 좀 어떠냐고 물어왔고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말을 했다. 그녀는 냉랭한 태도로 대답해줬다. 다아씨는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그런 태도에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아씨가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얼마나 엘리자베스 양을 흠모하고 사랑하는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서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그 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묵묵히 있기만 했다. 다아씨는 그런 그녀의 태도를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녀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즉시 모두 고백했다. 그는 말을 조리있게 잘했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고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더 조리있게 하지를 못했다. 그녀의 신분이 낮은 점이나 그녀와의 결혼이 자기 집안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이 항상 감정을 억눌렀다는 점 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런 말이 그의 지위에 어울리기는 했을 테지만 청혼 자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그녀가 마음속 깊이 그를 칭호하기는 했지만 그런 지위의 사람에게서 애정을 고백받는 것이 그녀에게는 찬사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받은 고통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 때문에 그녀는 분노 속에서 그에 대한 동정심을 모두 잊어버리게 됐다. 그녀는 그가 말을 마친 다음에 좀 있다가 차분하게 자기 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애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녀가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에게 보답해야 한다면서 말을 마쳤다. 엘리자베스에게는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정혼이 받아들여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걱정이나 불안감 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그의 태도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이다. 그런 모습이 엘리자베스에게는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할 뿐이었고 그가 말을 마치자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녀가 이렇게 응수했다. 이런 경우라면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예의라는 것을 난 알고 있어요. 고마움을 느껴야 당연한 일이겠고 또 고마움을 느꼈다면 선생님께 감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치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난 단 한 번도 선생님의 호감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고 선생님도 마지못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걸로 보이는군요. 내가 선생님께 고통을 줬다면 미안합니다. 그치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고 그러니 그 고통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호감을 갖지 못할 이유가 있고 이제 내 설명을 들었으니 고민을 극복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눈은 그녀에게 고정시키고 벽난로에 기대서 있던 다아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놀랍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듯 보였다. 분노로 안색이 창백해졌고 모든 표정에서 마음의 동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냉정함을 되찾았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렇게 있는 동안에 엘리자베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그가 침착함을 되찾고서 이렇게 말했다. 이게 내가 말하던 대답인가 보군요. 근데 그렇게 예의도 갖추려고 하지 않은 채로 거절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군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 줬다. 난 왜 선생님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이성이나 심지어 자신의 인격에도 반해서 그것이 나한테는 화를 돋우고 모욕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군요. 내가 무례하게 보였다면 그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다른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선생님한테 반감을 품고 있지 않더라도 심지어 호감을 품고 있더라도 내가 아끼는 우리 언니의 행복을 어쩌면 영원히 짓밟아버린 사람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선생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선생님이 거만하고 자만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다른 감정들이 쌓여가면서 선생님이 별로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난 선생님 같은 분하고는 결혼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부끄럽기만 하군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점 죄송하고요. 엘리자베스 양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마치고 황급하게 방을 나갔고 다음 순간 엘리자베스는 그가 현관문을 열고서 그 집을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느끼는 마음의 동요는 이제 고통스러울 정도로 커졌다. 몸을 가늘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져 자리에 주저앉아 반시간 동안 흐느꼈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다하시로부터 청혼을 받은 사실 그가 여러 달 동안 자기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왔다는 사실 그러한 사랑이 너무 강렬하여 그는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친구를 제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든 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친구만큼 부정적으로 여겨졌을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처럼 애정을 품고 있었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녀 자신이 그처럼 다하시에게 애정을 불러일으킨 점은 축복할 만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의 자만심 그의 혐오스러운 태도 죄인에게 한 짓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말한 점 마치 정당하다는 투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이 한 일을 밝힌 점 위컴에게 한 일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다는 짓이 말하는 태도 그를 잔인하게 다룬 점을 후회하지 않는 점 등은 그녀에 대한 그 남자의 애정을 생각했을 때 밀려왔던 그에 대한 동정심을 이내 압도해버리는 것이었다. 느닷없는 다하씨의 청혼을 냉정하게 거절한 엘리자베스 그의 눈에 비친 이 남자의 오만과 그녀 머릿속의 편견은 결코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평행선을 끓입니다. 그러나 다하씨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죠. 한편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전해들었던 다하씨에 대한 험담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함을 꾸며냈던 위컴이 자신의 어린 동생 리디아를 데리고 객기어린 사랑의 도주라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 사건에 개입해서 그 둘이 탈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탠 사람이 다름아닌 다하씨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파성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책하는 한편 다하씨에 대한 편견을 서서히 거두게 되죠. 엘리자베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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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는